담대한 투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을 하는 모습이죠. 이에 따라 오늘 정유주의 강세도 도드라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화학기업의 원재료가 국제유가인 만큼 오늘 저희 주제는 화학섹터로 잡아봤습니다. 이분과 함께라면 화학섹터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케미칼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화학기업들 하나하나 풀어가기 전에 현재 주가 흐름부터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현 유치에 어떻습니까? 그럼 앵커님, 서두에 국제유가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국제유가부터 보죠. 국제유가 보는데 국제유가하고 미국 테슬라 매출액 추이라고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국제유가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보이시는데 유가가 보면 지금 87달러잖아요. 유가가 87달러고 보면 예를 들면 이란하고 예를 들면 이스라엘하고 약간의 트러블? 그래서 보면 지정확정 리스크에 의해서 좀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게 뭐냐면 검은색이 국제유가 추입입니다. 그래서 1960년부터 지금 한 60년 동안의 국제유가 추입은 국제유가는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단식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87달러죠. 143달러가 고점이었고 87달러가 됐고. 그래서 흔히들 보면 국제유가가 올라갈 때 흔히들 보면 미국 패드 같은 경우는 저 금리를 잡기 위해서 초창기 때 1970년도 때는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 단계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기준금리를 5.5%로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지하면서 국제유가를 좀 누르고 있다. 그러면서 누른 효과가 나오는 게 물가가 3.1%보다 잡혔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어젯밤에 소식이 예를 들면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약간 트러블이 더 생겨가지고 중동에 지정학적 트러블이 생기면 유가가 더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견해가 있는데 저는 유가는 올라간다고 봐요. 유가는 올라갔는데 어떻게 올라갔냐면 점진적으로 올라가는데 트러블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지금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로 좋아지고 있어요. 기준금리는 5.5%지만 시장금리는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1.5%에서 8.5% 3%씩 떨어졌기 때문에 국제유가는 이런 글로벌 경제 회복에 따라서 아시아 경기 회복에 따라서 국제유가는 점진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연가스에 비해서 국제유가가 조금 더 강세인 건 뭐냐면 검은색이 좀 강세인 게 뭐냐. 왜 이렇게 좀 강세냐면 천연가스는 북미의 천연가스 가격이 보면 한 2불대밖에 안 돼요. 2불이면 육가로 환산하면 20불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이라든지 사우디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이런 현지에서 산지에서는 가스가 낮고 생후 소비지에서는 좀 높은데 그래도 천연가스는 낮은 이유가 이게 조금 단합이 안 돼요. 오펙처럼 결사체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석유는 오펙 플러스 예를 들면 사우디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트러블이 좀 생기면 올라갈 수 있는 결사체가 있기 때문에 육가가 좀 더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중요한 포인트 하나 국제유가는 저는 급등할 가능성 낮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하나는 저 파란색 때문이에요. 보면 143달러를 찍을 때 뭔가 출범을 합니다. 그렇죠? 육가가 배럴당팔에서 피크를 칠 때 파란색이 쭉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테슬라의 매출력 추이입니다. 테슬라가 전 세계 전기차의 몇 프로입니까? 한 13% 차지합니다. 13%고 130만 대를 팔거든요. 그래서 한 1억 대 중에 1,300만 대가 팔리는데 한 60년 동안에 1970년, 80년 동안에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그런 걸 막다 보니까 이런 전 세계가 육가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육가가 정산되기를 기도하는 그러니까 천수답처럼 기도하는 게 아니고 대항마를 키운 거예요. 대항마. 그래서 전기차, 수소트럭 석유를 좀 줄이는 게 태양광, 풍력 이런 쪽이잖아요. 이렇게 원자력 이런 것까지 쭉 키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테슬라의 상징적인 그림인데 그래서 첫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 검은색이 올라가기보다는 검은색이 커다란 방벽에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푸른색이 방벽. 그게 전기차의 방벽이야. 그래서 보면 어제 공교롭게도 육가가 올라갔잖아요. 육가가 올라갔는데 주가 뭐가 올라갔습니까? 테슬라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국제유가 추이는 테슬라의 주가 추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근데 이 전기차를 만드는 데 핵심 국가가 어디냐? 넘버원 국가가 어딥니까? 중국? 제가 볼 때 그거 아닌 것 같아. 지금부터는 대한민국인 것 같아. 대한민국. 그래서 실질적인 국가, 대한민국이 전기차 생산국의 1등 국가다. 그래서 보면 국제유가가 좀 더 상방향으로 틀면 우리는 전기차 생산 속도, 배터리라든지 양극제, 동박이라든지 이런 생산 속도를 빠르게 올릴 거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걸 누가 원하느냐 하면 유럽이라든지 중국도 원할 수도 있고 한국, 일본 이런 석유를 갖지 않은 국가 석유 국가는 몇 개 되지 않아요? 한 30개 국가밖에 안 되고요. 석유가 없는 국가가 170개 국가 나네요. 그런 국가에 의해서 전기차가 키워지면서 육가의 큰 장애물 그러니까 방벽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둘이서 혼재해서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석유도 쭉 올라가고 전기차도 쭉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국제유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려할 여유는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국제유가가 좀 강한 기조면 오히려 국제유가를 대항마를 키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지금 리치마켓이지? 그래서 저는 동박을 말씀드렸잖아요. 롯데에너지, 머트리얼리즈라든지 SKC라든지 강하잖아요. 그런 걸 말씀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돌아가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국제유가는 점진적으로 올라갈 뿐이지 그렇게 우려할 여유는 아니다. 왜? 대항마가, 큰 대항마가 생겼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전기차는 계속 나갈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첫 번째 그림을 돌아가시면 화학주는 말입니다. 지금 화학주는 안 좋아요. 최저 경기예요. 그런데 2020년에 미국에 옥시덴탈 페트롤레엄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푸른색이 옥시덴탈 페트롤레엄의 시가총액이고 빨간색이 순이익이거든요. 워렌 버펫이 집중적으로 60%를 매집했습니다. 앵커님은 어느 지점에서 매집할 것 같습니까? 푸른색이 주가입니다. 저기 동그랗게 쳐진 초록색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2020년에 매집할 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 석유의 시대가 가고 전기차의 시대가 올 건데 주고 마이너스 10조 원짜리 이렇게 차상 최저의 순이익이 나오는 기업을 이렇게 왜 집중적으로 워렌 버펫이 매수를 하지? 저 자리에서 매집했으면 지금 수익이 엄청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이야기하면 이거는 석유를 생산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포인트 첫째 7배 올라왔고 지금 보면 이익 대비 주가가 잘 못 가잖아요. 왜 못 갑니까? 전기차가 있다는 거예요. 위로 상방향에는 전기차가 있는데 하방향에는 살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면 화학주도 똑같습니다. 화학주도 보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 다음 장에 보면 미국의 다우 케미칼도 고금리 때문에 주가가 그러니까 실적이 반토막이 났어요. 제일 위에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한 50조 되는 기업인데 고금리 때문에 떨어졌고 그런데 미국의 웨스트 레이크 케미칼은 반토막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웨스트 레이크 케미칼이 조금 선행성을 띄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아시아를 대표하는 기업도 롯데 케미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예를 들면 쭉 빠져서 5조 원짜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결론은 뭐냐. 이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아시아가 경기가 회복되고 지금 회복되고 있잖아요. 고금리 속에서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보면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보면 큰 포로 올라가겠죠. 실적 자체가.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제가 붉은색 보면 롯데 케미칼 같은 경우는 정고점이 없나냐 하면 2017년에는 저는 넘어갈 거라고 봐요. 그때 시가총액이 23조 원을 넘어갈 거라고 보는 게 제 견해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 이익은 충분히 더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장 보면 밸류에이션 자체가 보면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학 기업들이 보면 롯데도 케미칼도 그렇고 대한뉴와도 그렇고 금오수규도 보면 뭐냐 하면 앞으로 전 단위로 바뀌고 있어요. 밸류에이션 자체가 뭐냐 하면 님데라든지 듀퐁처럼 바뀌고 있어요. 뭐냐 하면 고부가 정밀학 사업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익의 변동성이 나아지고 조금 더 성장하는 산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데 지금은 웨스트 레이크 케미칼도 약 2배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2배? 그런데 지금 0.3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만 해도 PSR 가치로 보면 한 7배 6배의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시갈로 여유를 둔다면 그래서 보면 경기 회복이라든지 고유 고금리 속에서도 성장한다. 그런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아시아를 대표하는 롯데 케미칼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본업 외에도 자회사 가치가 좀 크지 않습니까? 롯데건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대표적인데 이 업황은 좀 어떤 상황입니까? 제가 주주총회를 가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직접 가셨다고요? 그래서 롯데건설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롯데건설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시장에서는 지금 2조 3천억 원을 펀드를 통해서 빌렸다. PF를 상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PF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급 보정을 상환하라고 하면 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선제적으로 빌린 게 그게 2조 3천억 원의 원래 11.5%인데 8.5%로 빌렸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그거보다 더 많은 금액을 빌렸더라고요. 주주총회장에서 밝혀진 거는 그래서 보면 2조 3천억 원이 아니고 2조 8천억 원을 빌렸다. 그래서 메리츠 종금증금까지 5천억이 더 들어오면서 4대은행, 산업은행, 증권회사 포함해서 2조 8천억 원을 빌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가 모르는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금이 한 5천억 원 정도 있었는데 현금이 본 PF로 전환되면서 2조 원 정도 쌓였다. 그래서 보면 한 4조 5천억 원 정도의 이런 우발 채무에 대한 차익금을 이미 빌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말씀, 좋은지를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시장 금리에 대해서 이렇게 왈과왈분을 하는데 시중 금리는 11.5%에서 롯데 건설 같은 경우는 8.5%로 빌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한 평가? 두 번째는 롯데에너지 머틸일 수 있습니다. 롯데에너지 머틸일 수가 동박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오늘도 유가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보면 유가가 강하면 대한민국 주식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배터리, 양극제, 동박 이런 주식들이 제가 볼 때는 더 부각될 수 있다. 왜? 국제유가가 강하면 유럽이라든지 불안한 유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비석유 국가들 170개국이 일제히 전기차에 대한 제가 볼 때는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매량 자체를 늘릴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는 동박의 가치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SKC부터 치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SKC는 동박 플러스 반도체 소재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있어서 그렇지만 동박에 대한 1등도 별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동박은 제가 볼 때는 롯데에너지 머틸일이나 SKC나 한 5조원 정도의 가치는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롯데케미컬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는 이렇게 저평가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지금 자리 저감에서 괜찮습니까? 제가 볼 때는 좋은 자리라고 보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옥시덴타 페트롤님을 염제할 필요가 있어요. 가장 업황이 안 좋을 때 제가 볼 때는 미래를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포인트까지 잡아주셨고요. 저감에서 괜찮다 기억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학주에 대해서 차홍선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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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